유진씨 유진씨 네 고객님 성격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모르겠어요 그럼 축하 후 이전에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? 항상 갇혀진 눈 아래서 살던 제가 왜 갑자기 만나게 됐죠 항상 저의 자리 찾아뵈었죠 저의 자리 찾아뵈었죠 하지만 하지만 저의 자리 찾아뵈었죠 사랑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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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시즌인데 좋은 시즌이에요 맞습니다. 시작 신곡을 해드리네요 우리의 정성 참고하여 사랑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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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지금부터 두 분의 가운받을 풀어주기 시작